자 오늘 주제는 바로 이것입니다. 아무도 모르는 시장 전망 이것을 봐라. 뭘 보면 우리가 확실히 알 수 있을까요? 한번 제가 간단하게 요약을 해봤습니다. 아마 많은 도움이 되실 거예요. 자 현 정부 정책 변화 가능성은 있을까 하는 겁니다. 아 지금 뭐 선거도 끝났고 하니 4년 동안 규제의 일변도 무조건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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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주택자는 투기꾼 이렇게 해서 규제 일본도 정책에도 불구하고 가격은 계속 올랐다는 거죠. 그래서 현재 시장은 정확하게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사지도 팔지도 갖고 있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다. 참 재미있는 상황이고 안타까운 상황이죠. 내가 팔고 싶을 때 매도를 해야 되는데 세금 때문에 못 팔고 또 보유하자니 보유세 때문에 보유 못하고 사자니 취득세 때문에 너무 중과가 되니까 못 사고 지금 이런 상황이 처해 있다는 거죠. 자 현재 서울 부산시장 선거 완패로 인해서 정책 일부라고 제가 표현을 했습니다. 일부의 변화 가능성이 있다라고 제가 표현을 했어요. 정책이 다 변한다는 게 아니라 일부. 그래서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 같은 건 풀지 않겠지만 집이 없는 무주택자들한테 대출을 규제를 상당 완화해 준다든지 이런 쪽으로 그다음에 보유세 재단세 이런 거 감면해 준다든지 뭔가 정책의 변화는 분명히 일어날 가능성은 있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자 무주택자 집 살 수 있게 대출 완화해 주겠다 이런 기사 많이 나오죠. 왜냐하면 2030 세대가 지금 등을 돌렸다. 그러니까 무주택자들이 집을 살 수 있게끔 대출 완화해 주겠다. 자 이렇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지금 이렇게 나오니까 정부에서 지금 이렇게 하니까 금융당국 전전근공 이런 기사가 떴습니다. 이게 뭐예요. 지금 뭐 시장이 잘못된 시그널을 줄 수 있다. 그래서 뭐 조금 너무 과도하지 않느냐 대출 규제 정책 본래 기조랑 좀 어긋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가계부처 안정화 방안을 염두하면서 추진이 필요하다 이렇게 지금 하고 있지만 어쨌든 이런 규제의 일부 규제들은 좀 풀려갈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서울시장 선거 이후 재개발 재건축 시장. 자 많은 분들은 어떻게 급격히 뭐가 변화할 거라고 지금 믿고 계십니까? 그렇진 않습니다. 급격한 변화는 어렵지만 지금 정비사업 재건축이나 재개발을 정비사업이라고 하는데 이 정비사업을 진행하면서 뭔가 빨리빨리 진행이 돼야 되는데 그것을 서울시에서 제동을 걸어서 이 정비사업을 상당히 좀 지연시키는 이런 리스크 정비사업 지연 리스크는 한결 낮아질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초기 단계 재건축 안전진단을 막 통과했다든지 이제 통과를 하려고 하는 그런 단지들. 이런 단지들은 사업 속도가 빨라질 것이다. 이게 긍정적인 소식이죠. 자 그리고 재건축 재개발 기대감만으로 가격 상승 우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최근에 아무것도 안 했는데도 지금 아무것도 나온 건 없는데도 지금 뭐 가격이 오른다. 재건축 시장들 기대감의 매물도 없고 뭐 이런 기사들 나오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이 기대감만으로 가격 상승의 우려가 지금 좀 커지고 있다는 거 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재개발이나 재건축이나 그렇잖아요. 우리가 그게 다 개발이 돼서 아파트가 젖을 때 10년이 걸릴지 20년이 걸릴지 잘못하면 20년도 걸릴 수 있어요. 재개발 같은 경우는. 자 그런데 그걸 보고 투자하는 건 아니잖아요. 이렇게 가격이 오르는 것 때문에 사람들은 투자를 한다는 겁니다. 자 민간개발과 공공개발 충돌 가능성. 정부는 지금 빠르게 이 공공개발 지역들을 발표해서 이사 대책을 계속하겠다 지속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서울시는 공공개발이 아니고 민간개발의 방점을 찍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정부와 서울시 즉 국토부와 서울시의 이런 첨예한 대립으로는 어떤 사업이든지 진행할 수 없다는 겁니다. 어떤 사업이든지 진행 못합니다. 서로 협조가 있어야지 진행이 되는 거예요. 공공개발 사업도 마찬가지고요. 자 그렇다면 결국 어떻게 할까요? 둘 다 망해? 아무것도 못해? 그렇진 않겠죠. 그래서 적절한 타협책이 결국 나올 것이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어떤 타협책이 나올지 한번 좀 관심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자 부동산 투자는 악인가? 자 부동산 투자는 내 재산을 조금씩 조금씩 늘려가는 하나의 수단입니다. 재테크 수단입니다. 그래서 주식에 투자하거나 그렇죠? 우리가 채권에 투자하거나 미술품, 골통품 이런 것에 투자하는 것. 이게 바로 내 재산을 풀려가는 하나의 수단일 뿐이다라는 거죠. 거기도 부동산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노후 대비를 위한 재테크의 일정. 일정이다. 내가 나이가 들어서 수입이 없으면 누가 나를 먹여 살릴까요? 물론 연금도 있고 하지만 연금은 작은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재테크의 일정이다. 노후 대비. 이것도 말이 되죠. 자 우리가 부를 축적하는 거는 부를 축적하는 게 악이라고 보면 안 되는 것이 부의 축적은 우리 인간의 원초적인 욕구일 뿐입니다. 우리가 일을 열심히 해서 돈을 벌고 가정을 꾸리고 하는 것도 결국은 더 많은 돈을 벌어서 교육도 시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돈을 벌려는 욕구는 이 부의 축적은 원초적인 욕구이기 때문에 이것을 잘못 다 얘기하면 안 된다는 게 제 생각이죠. 자 투자자는 무엇이 가장 중요합니까? 가장 중요한 거요. 지금 시장 흐름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가 가장 중요한 내용이거든요. 여기 한번 집중해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대외적 요건과 대내적 요건 두 가지로 제가 나눠놨는데요. 대외적 요건과 대내적 요건. 자 대외적 요건은 유동성. 돈이 시중에 엄청 전세계적으로 풀리고 있고 제로금리 지금 상황이다. 그래서 코로나 충격이 여전해서 우리도 지금 기준금리 0.5% 동결했죠. 자 그런데 여기 보시면은 미 연준은 2023년까지 제로금리를 유지할 것이라고 정책 방향을 내비친 바 있다. 통화량이 지금 역대급으로 계속 늘어나고 있고요. 통화량 증가에 따른 자산가격 급등이 바로 일어난 게 아니고 몇 년 지나서 일어난다는 거죠. 몇 년 지나서 극대화될 것이다. 앞으로 몇 년 지나서 이 자산가격이 급등이 또 다시 한번 일어날 것이다. 라는 게 제 생각이고요. 자 그리고 대내적 요건. 요건 이제 우리 국내적 요건이죠. 입주물량과 그리고 미분양 물량을 보면은 답이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한번 보시죠. 자 입주물량 2018년 전국 46만 가구로 정점이다. 그리고 그다음부터 감소했다. 2018년, 2017년 말에 어떤 얘기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2018년도 전국에 입주물량이 무지하게 많다. 공급 물량, 입주물량이. 그러니까 이때 뭐 가격이 떨어질 것이다. 이런 얘기 많이 했잖아요. 2022년도 25만 4천 가구로 바닥을 찍고 2023년도 이후부터 어떻게 한다? 증가세로 돌아설 것 같다라는 게 지금 예측입니다. 자 그러면은 입주물량이 막 늘어나. 2023년 이후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럼 2023년, 2023년 이전, 그때까지는 없다라는 겁니다. 입주물량이. 그래서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가격은 또 오르는 그런 상황으로 가겠죠. 자 입주물량이 증가한다는 의미를 우리가 명확히 잘 봐야 되는데 이게 어디에 타격을 줄까요? 물량이 많이 늘어나게 되면 전부 다 타격을 주는 건 맞지만 가장 큰 타격을 입히는 건 지방시장에 큰 타격을 입힐 것이다. 라는 거. 그렇다면은 지방시장 투자를 좀 더 주의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자 그리고 미분양 물량 한번 보시죠. 서울 경기아파트 입주물량. 미분양 물량. 2004년도 17만 가구. 17만 가구를 정점으로 해서 감소를 시작해서 2월 말, 올 2월 말 현재 1,567가구. 1,500가구 정도밖에 안 돼요. 지금.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될 게 미분양 물량이 얼마 정도 되면 그게 부동산 하락에 영향을 미치느냐. 이게 보통 1만 5천 가구가 넘어가게 되면은 하락장으로 다시 접어들 것이다. 라는 게 보편적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려면 아직도 멀었잖아요. 그래서 이게 우리는 이런 대외 내적인 요건도 봐야 되고 대내요건도 봐야 된다. 그런데 그 대내요의 대외 내적 요건이 전부 다 몇 년 동안은 집값의 하락을 얘기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거 상당히 중요한 얘기니까요. 한번 좀 의미심장하게 좀 새겨보시기 바랍니다. 자, 당신이 현명한 투자자라면 저희 부동산 카페에 오시는 현명한 투자자라면 늦었다고 생각될 때가 가장 빠른 때입니다. 향후 공급의 축. 공급의 축은 재개발, 재건축 등 정비사업에서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재개발, 재건축. 자, 그렇다면은 입지의 가치. 그런 지역들이 앞으로 많이 나타날 텐데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입지. 로케이션이라고 해요. 위치. 입지의 가치를 수백 번 말해도 모자람이 없다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입지의 가치. 어떤 지역이 있다면 A라는 지역과 B라는 지역과 C, D 지역이 있다면 이 지역에 똑같이 재개발을 추진하고 뭔가 재개발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지역이라면 이럴 때 입지 가치를 따져보는 겁니다. 어디가 입지 가치가 큰지. 자, 한강변과 광역교통망.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GTX죠. 이런 것들이 들어오는 지역입니다. 출발하는 지역이 아니고 도달하는 지역 쪽이 훨씬 더 가치가 크다라고 제가 말씀을 많이 드렸죠. 한강변도 어디 한강변에 위치해 있느냐가 더 중요하다. 그래서 그리고 지하철 노선, 지하철이 들어오고 역세권이어야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그런데 강남 접근성을 보라는 얘기예요. 강남 접근성 빼고 부동산 얘기가 제대로 잘 안 돼요. 설명이. 강남 접근성. 왜? 강남의 양적인 그런 여러 가지 인프라. 그다음에 일자리, 환경, 교통, 학군. 이런 것들이 다 갖춰져 있잖아요. 그래서 이 강남을 들어오는 지하철 노선. 노선 근처에 또 붙어있는 게 기왕이면 좋겠죠. 그렇다면 뭐예요? 2호선, 3호선, 7호선, 9호선. 그렇죠? 신분당선. 이런 것들이 다 지금 강남 접근성이 있는 노선들이잖아요. 이런 쪽으로 붙고 가장 좋은 거는 GTX 신설역. 출발하는 역이 아니고 마지막에 도착하는 역이면 더욱 더 좋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쪽으로 방향을 잡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지만 상당히 생각해 볼 내용들이 있으니까 다시 한번 되새겨보시기 바랍니다. 도전을 받아들이라 그러면 승리의 쾌감을 맛볼지도 모른다. 부동산 투자도 마찬가지예요. 가만히 있어가지고서는 아무것도 안 되죠. 가만히 있어가지고서는 이익이 안 나는 겁니다. 우리는 재테크로서 부동산 투자를 하는 거지 투기하고는 다르다. 집을 뭐 몇십 채 가지는 건 투기라고 할 수 있겠지만 집 두 채, 세 채 가지는 게 투기라고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부동산 투자도 도전입니다. 도전해 볼 만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도전을 통해 항상 남들로 다 먼저 가는 그런 승리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